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한 모텔촌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낯선 일을 반긴다 아이들이 말한대로 그들의 집은 이 모텔이다 주차장이 매우 익숙한 듯 마당삼아 놀고 있었다 직업을 잃은 줄리아 씨 가족은 2년째 이방에서 살고 있다 좁은 방안 모텔이란 환경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집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쳐듯이 가족이 머무는 이 작은 방엔 모두 7명, 두 가족이 함께 산다 방에 절반을 내어준 룸메이트는 벌써 4년째 모텔 생활이다 방값은 주당 300달러 방 한구석엔 아예 주방까지 만들었다 이곳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만 해도 벌써 천 가구가 넘는 가족이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원래부터 가난하거나 빈민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당당한 미국의 중산층이었다 옆방에 살던 브랜드는 얼마 전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일주일에 300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방을 비워야 한다 모텔 생활이란 힘들게 버텨야 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리처드 씨는 경기가 좋을 땐 한 달에 천만 원 가까이 벌기도 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의 도시 맨피스 이곳에선 직업을 찾기보다 돈을 빌리는 게 더 쉬워 보인다 약간의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맨피스의 전당포는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규모뿐 아니라 맡겨놓은 물품들도 각양각색이다 전당포에 불황은 없다 최근 전당포마다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기계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런 도구들이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저당 잡힐 만한 물건이 없을 땐 월급을 맡길 수 있다 다음 달 받을 월급이 있다면 말이다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월급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통과다 이 업체는 고객을 데려오는 사람에게 소개료까지 주고 있다 수수료는 일주일에 10% 연간 이자율은 무려 500%가 넘지만 생활비가 떨어진 저소득층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담보를 잡힐 물건도 직업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구할까 방법은 있다 혈장 기부센터 이곳으로 오면 된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 동안 꾸준히 기부하면 2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도 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겐 최선의 선택이다 물론 이렇게 대출이 쉬운 만큼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도 매우 많다 그래서 채무 민합자의 차를 회수해가는 사업이 성업 중이다 이 회사 직원들은 요즘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채무자의 차를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채무자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땐 조용히 핸들을 돌려 다음 기회를 엿본다 새벽 2, 3시에 다시 오면 되기 때문이다 이 일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다 도니씨 역시 얼마 전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 미국에서 차는 생계수단이자 마지막 고르다 때문에 차를 압류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분노의 대상이 된다 최대한 빨리 들키지 않고 견인하는 것 그것만이 목숨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신이 랭이 목표 차량을 발견한다 슬며시 파킹을 하는 듯 하더니 파트너가 재빨리 차에 벨트를 연결한다 단 몇 초 만에 상황 종료 재빠르게 자리를 뜬다 칠무자들에게 도둑 취급을 받으며 얻은 건 베테랑 견인 실력뿐이다 도니씨가 일주일에 견인하는 차량은 대략 잡아 100대 맨피스 전체로 따지면 일주일에 500대 이상이 압류된다 쫓고 쫓기는 게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파산으로 먹고 사는 사업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는 작년에 3명 올해도 벌써 2명의 직원을 충격으로 잃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브루스의 도시였던 맨피스 하지만 이제 엘비스의 도시는 가고 파산의 도시만 남았다 맨피스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은 파산 법원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빚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는다 파산 시청을 해도 사회적 오명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파산 법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산을 잃는 대신 남아있는 빚은 모두 탕감된다 재산을 잃는 대신 남아있는 빚은 모두 탕감된다 만약 재산을 그대로 지키고 싶다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자가 중단된 상태에서 분할 상황을 할 수도 있다 벌써 일곱 번째 파산 법원을 찾은 케이슨 씨 그는 집과 차를 빚으로부터 지키고 싶다 오늘은 재협상을 하기 위해 왔다 분할해서 내기로 했던 200만 원을 연체했기 때문에 케이슨 씨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입금 날짜를 연기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파산은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된다 어떤 타격도 입지 않고 빚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화는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자동차왕 포드도 해처방 하인즈도 파산의 경험 후에 우뚝 섰다 그러나 지금 파산 법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다 98% 이상이 비사업적인 유로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즉 파산의 주된 원인은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저 빚일 뿐이다 뉴욕 중심가에 있는 미국의 국채 시계 이미 11조 달러를 돌파한 미국의 빚은 지금 이 순간도 쌓이고 있다 넘는 담임 ultra 봉섭은 그pora에서 미국인의 삶은 변하고 있다. 특별한 경매가 한창인 창고 안. 열기가 뜨겁다. 가격을 적은 종이를 번쩍 들며 하나라도 더 사려 애쓰는 사람들. 일반 경매 풍경과 다를 바 없지만 사실 이곳에선 그림이나 골동품 대신 먹을 것을 경매한다. 초콜릿부터 음료수, 소고기까지 슈퍼마켓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제니시 부부는 식료품 경매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한 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왔다. 일반 슈퍼마켓에 갔다면 10만원이나 들었을 비용을 단 5만원에 해결했다. 경매에 나온 음식들은 대부분 재고지만 소비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몇 푼이라도 아낄 수만 있다면 말이다. 최근 20년 이래 최악의 식품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이런 현상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로시네 가족은 각자 사는 곳에 세일 정보를 수시로 교환한다. 장을 볼 땐 이렇게 함께 몰려가 가장 싼 물건들을 사오기도 한다. 이렇게 꼼꼼히 절약해도 예전처럼 풍족한 식생활을 하진 못한다. 마트에 갈 땐 생활정보지에서 오려뒀던 쿠폰을 반드시 챙겨간다. 예전엔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꼈던 습관이다.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얼마 전 다니던 은행에서 정리 해고를 당한 민씨. 그녀는 요즘 이 동전 저금통의 도움을 톡톡히 보고 있다. 가족 중에 수입이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트럭 운전을 하며 매주 100만원씩 벌어오던 남편의 수입도 끊긴 지 오래다. 자녀들 역시 스스로 용돈을 충당해야 한다. 부랑은 중산층 가정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평상시 잘 쓰지 않던 냉장고에도 값싼 인스턴트 식품들이 가득 들어찼다. 인가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을 뺏기는 것이다. 30년 모기지 대출로 얻은 2억짜리 집인데 매달 드는 200만원가량의 상환금은 계속 연체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전화 청구서 내역까지 체크해보지만 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수백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길은 막막해 보인다. 한때 미국에서는 숨만 쉬고 있으면 주택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보쉬 대통령이 제안했던 핑크빛 미래의 사람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의 결과는 처참했다. 애초부터 빌린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했다. 비지로 세워진 집은 모래 위에 쌓은 산처럼 무너졌다. 린 씨는 오늘도 일자리를 알아보러 실업세를 알아보러 실업세를 알아보러 센터를 찾았다. 벌써 3개월째다. 교실은 언제나 비슷한 처지의 실업자들로 넘쳐난다. 미국인들은 직장을 잃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 저축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스타키 씨는 이제 거의 절망상태다. 10주 동안 이곳을 들락거리며 보낸 이력서만 해도 600여 통. 10% 육박하는 실업률은 미국인의 소비 성향마저 변화시켰다. 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던 미국인들에게 남은 선택은 절약밖에 없다. 중국과 홍콩 국경에 인접한 심천.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작은 농촌이었던 따폰촌은 예술의 거리로 변신했다. 800여 개의 갤러리가 밀집해 있는 유화촌에서는 세계 유명 명작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모나리자의 미소 등 세계 유화모조품의 60%가 이 마을에서 만들어진다. 이 공장은 따폰촌에서 최초로 공장식 조립공정을 도입했다. 파공들은 거의 공장 노동자와 가까웠다. 각자 그림의 한 부분씩 맡아 전체를 완성시키면 똑같은 그림이 대량 생산된다. 이렇게 수십만 명의 그림을 찍어냈다. 장수는 몇만 장. 일반적으로 100만 장. 거의 다. 가장 높은 장면. 따폰촌에서 14년 동안 그림을 그려온 왕쟁페이. 그는 따폰촌 전체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화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는 월급은 100만 원가량의 전부다. 중국은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을 독점했고 이는 미국 제조업의 침체를 가져왔다. 미국은 필요한 모든 것을 상상 이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왔다.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차곡차곡 모았고 대부분 미국 국채와 주식들에 재투자했다. 달러는 이렇게 수십 년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돌고 돌며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다. 두 나라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한 몸통처럼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미국의 소비가 멈추면서 중국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팔리지 않은 그림은 그대로 쌓여만 간다. 이대로 가다간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중국의 소비가 멈추를 입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끌어왔다. 이 소비가 멈추면서 실제적으로는 나라인의 소비가 멈추를 입기 시작했다. 이 소비가 멈추를 입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제 새로운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다. 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흥미로운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겨울방학 때 모든 학생들이 시에서 발행한 소비 쿠폰을 받았다. 그리고 방학 동안 유용하게 사용한 학생들은 오늘 다시 100위안짜리 쿠폰을 상으로 받는다. 이 상은 요즘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중 하나다. 중국은 요즘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식으로 소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저축만 하고 소비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에 비어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엄마에게 상으로 받은 2만원짜리 쿠폰을 보여주는 장위뚜. 엄마는 쿠폰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편이다. 시내의 한 대형마트. 항주시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800여 명. 이게 한 상품이야. 한국, 한국, 한국은 수수도 거짓말이야. 마트 곳곳에는 소비 쿠폰 사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은 언제나 넘쳐난다. 한때 중국은 미국 아이들을 위해 바비 인형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 그 바비 인형을 사주는 소비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의 아이들. 그들 자신이다. 정부가 발행한 소비 쿠폰은 서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됐다. 쿠폰보다 초과된 금액은 현금을 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소비를 유도하게 마련이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소비량은 무려 14%나 증가했다. 결혼을 앞두고 웨딩 스튜디오를 찾은 예비 부부. 여기서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웨딩 맞선 쿠폰북은 사진뿐만 아니라 예식장, 각종 연애 비용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해 인기다. 시에서 발행한 소비 쿠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1,200억 원. 쿠폰 금액은 정부가 부담한다. 집으로 돌아온 장위뚱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벌써부터 세계 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장위뚱.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부시 가장이다. 요즘은 부쩍 삶의 질에 관심이 늘었다. 오늘 소비 쿠폰으로 산 물건들이 한가득이다. 대부분의 중국 도시 가정은 정부가 펼치는 소비 촉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다.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은 이제 세계의 시장이 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억 자국 인구보다 더 큰 소비 시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미래의 고객은 바로 이 아이들이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등신. 6시가 채 안된 이른 새벽 사람들이 속속 국경으로 몰려든다. 국경 사이를 흐르는 강에서는 매일 6천 척의 배들이 분주히 물건을 실어 나른다.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으로 물건을 팔려가는 중국 상인들이다. 출입국 관리소는 조금이라도 빨리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베트남으로 가는 관문. 베트남 상인도 중국을 반긴다. 흡사 동대문 새벽시장을 연상케 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도매 상가.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은 주로 베트남 도매 상인들에게 팔려나간다. 이곳에서 위안하러 물건을 사는 것은 꽤나 자연스럽다. 2,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상인들은 달러를 선호했다. 하지만 지금은 결제의 95% 이상이 위안하다. 청의 도매 시장뿐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접한 곳곳에서는 이미 위안하 결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중국을 둘러싼 변경객에서는 이미 위안하다. 주요 결제 통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기축 통화의 위상을 흔들기 시작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 달러화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 두 나라의 신경제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다. 시가총액을 기축으로 한 은행의 지위도 바뀌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행이 고수해왔던 1, 2, 3위를 최근 중국은행들이 모두 휩쓸어버린 것이다. 싱가포르의 화창한 오후 세계적인 투자가 진 로저스는 중국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발전을 예견한 그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집을 마련했다. 매일 오후, 딸을 데리러 유치원을 찾는 것도 그의 일과 중 하나다. 반갑이 넘어오든 첫딸은 늦깎게 아빠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었다. 아빠는 딸 역시 넓은 안목을 갖고 세상의 중심에 서길 바란다. 딸 해피가 다니는 이곳은 중국어 유치원이다. 이 역시 중국 시장을 내다본 아빠의 선택이었다. Lights는 유치원이다. 혹시 내가 맞을까요?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의 국제에선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하죠, 1,5백만 환자리에선 누구의 칸인어 대학을 speakälle melanjaIMANA. 그래서 중국은 세상의 다음 최고 미국의 국제에선을 사용하는 국제에선을 만드니까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제에선을 알아내게 해줄 고 예를 들을 수있어요. 여기 가요. 여기 가요. 아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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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쓰. 한때 아이를 갖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했던 짐 로저스 하지만 지금은 일과의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낸다 뒤늦게 아버지의 삶을 얻은 그는 쇄도하는 강연 요청까지 줄여가며 자녀 교육에 정성을 쏟고 있다 짐 로저스는 남들이 생각지 못한 영역을 발굴해내는 이른바 블루오션 투자의 퀴즈다 월가 시절 70만원으로 170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전설의 투자가로도 불렸다 그는 이제 달러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금융시장의 인디애나주어스 오토바를 타고 전세계로 투자여행을 다니며 얻은 별명이다 그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만들어 12년 동안 4200%라는 경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있다 종이들은 이미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생활에 필요한 실물의 가치가 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블랙베리 폰에는 쉴 새 없이 시장의 정보가 입력되고 있다 적중률 90%의 투자가 짐 로저스 지금 그가 그리는 미래는 미국 중심의 발러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금융위기 이후 잔뜩 움츠러든 월가 거리 곳곳에선 월가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작품을 통해 정부와 금융인들에 대한 속삽함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들 특히 경제 위기를 몰고 온 주범들을 위해 부재 금융을 펼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기사 회상한 금융기관이 보너스 잔치까지 벌였으니 기가 잘 노릇이다 policy i'm asking the question did the people who took out insurance with AIG to insure their retirement plans get reimbursed a hundred percent so they suffered very little loss yes or no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ose specific contracts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ose contracts but what the critical thing is the damage to the average american pension fund no you did not answer the question if you give me a yes or no 이번 금융위기로 많은 시민들이 직업은 물론 집까지 잃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금융재벌 구하게 나선 정부 정책은 분노의 표적이 됐다. 미국의 구제금융정책은 국제 상황에도 변수를 가져왔다. 중국이 미국 국제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이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제 발행을 남발하자 매입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급기야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직접 방문해 지속적인 미국 국제 매입을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한나라의 국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9세기 금융황제 로스차일드 가문을 따라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금융의 나폴레옹이라 불렸던 로스차일드 가문. 영국에 있는 이 화려한 저택이 그 위세를 짐작해야 한다. 저택 내부는 마치 베르사유 궁전과 흡사하다. 아직도 과거 모습 그대로 고존되어 있는 이 웨더슨 저택은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전역에 지은 42채 중 29번째 저택이다. 그들이 이룩한 부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 열쇠는 바로 채권이었다. 전쟁은 모든 역사의 근원이지만 채권시장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돈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 엄청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이 발행됐다. 유럽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시대의 부호가 될 수 있었던 조로의 기회였다. 특히 워털루 전쟁은 그 절정이었다. 다섯 개의 화살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다섯 형제를 상징한다. 로스차일드 형제는 셋째 네이선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유럽 각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영국 정부의 전쟁 자금을 조달한다. 워털루 전쟁은 결국 나폴레옹의 패배로 끝났다. 네이선은 로스차일드 전구망을 통해 전구보다도 먼저 승전보를 접했다. 그 시간 런던 주식거래소. 사람들은 영국이 이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네이선이 서있던 기둥만 달아보았다. 그때 네이선이 영국 국채를 사모으자 모두 덩달아 사기 시작했다. 천정부지로 국채 가격은 솟아올랐고 네이선은 기회를 보다가 갑자기 일을 모두 처분해 1조 2천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채권시장의 황제로 등극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왕실과 더욱 긴밀해져 은행의 실권까지 장악하게 된다. 채권을 통해 금융과 정치 권력이 동반자가 된 것이다. 벤지민 이스레일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워스차일드에 워스차일드에 관한 곳을 방문했고 세상의 세계의 생명을 수준으로 7일을 더욱 긴밀해지는 것이다. 채권 황제 로스차일드. 이때부터 돈은 권력이 됐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돈이 오가는 런던 금융시티. 로스차일드 은행은 지금도 런던 금융시티의 일본지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은 이제 평범한 우리들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 힘은 더욱 강력해졌다. 유럽에서 넘어온 금융산업은 미국에서 꽃을 피었지만 폭주하던 금융기관차는 거품 속에 몰락했다. 금융으로만 달린 미국은 난관에 봉착했고 갚아야 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기를 특탄 중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물 산업으로 차곡차곡 불을 쌓은 나라들이 미국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이라는 것이 결국 없으면 금융업이라는 것도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그걸 잘 보여준 거거든요. 금융업에서 말하자면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에 한계를 드러내 준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를 보면 결국 제조업이 발달해서 금융업이 발달한 거거든요. 지난 5월 GM대우 부평공장. 무급휴직을 공고받은 직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말부터 공장 가동률은 절반 수준. 경기 침체에 위협하다. 90%를 수출에 의지하던 GM대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박덕재 씨는 이번 주에도 이틀밖에 출근하지 못했다. 생산근로직은 일한 날짜 만큼 급여를 받는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월급은 사실상 반토막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대우자동차가 오늘 끝내 최종 부도처리됐습니다. 8년 전 대우자동차 직원 1750명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우체국 아저씨가 돌리는 광경까지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서성이면서 조마조마하는 모습으로 가족들이 있었던 거고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수천 명의 가장이 실직자가 됐다. 수많은 아내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그녀들의 눈물은 생존의 기로에선 절박함이었다. 엄마는 아이와 함께 살아남아야 했다. 요즘에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해본 적도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고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카드 막는 데 너무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IMF는 대한민국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부채를 견디지 못한 대우자동차도 2001년 최종 부도를 맞았다. 당시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또는 퇴출당했다. 그리고 헐값에 팔려나갔다. In the East Asia crisis talked about governments not bailing out the banks. They were tough. They said shut them down. They've said very little about the US policy of bailing out. I think the answer is very clear. In both cases, their primary interest was saving the big multinational banks. In one case, saving the Baltan national banks meant killing Korea. But that was what their concern was, saving the banks. They reflect the interest of financial markets. 구제금융의 대가는 독특했지만, 우리는 탈출구를 빨리 찾아낸다. 비슷한 시기,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기적같은 극복 신화였다. 경제주권 회복을 박수로 서방입니다. 미국 GM은 당시 20조의 자산가치를 지닌 대우자동차를 단 5천억의 현금으로 인수했다. 그러나 생명이 당한 줄 알았던 공장은 금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다시 돌아왔다. 수출이 급증하자 일손이 모자랐다. 태구됐던 직원 대부분도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지엠 대우는 그 후 3년간 순이익 6천억 원. 위기였던 지난해마저도 2천9백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해왔다. 그런데 부도를 맞았던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문제는 있었다 하더라도 길게 신흥시장에 열릴 것이라는 본 산업자본과의 해안이 맞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금융자본에서 쏙 빠집니다. IMF 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율은 세계가 놀랄 정도였다.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했던 것도 실물산업의 체질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98년 이후 실물산업에 대한 투자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는 IMF의 후유증이 아닐까? IMF 프로그램은 금융위주의 시스템입니다. 금융투자자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산업이 제대로 성장을 한다는 건데,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는 건데 금융투자자들 위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 경제가 잘 성장한다? 그렇게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의 입김이 세지면서 자꾸 일어나는 현상이 당장 이익 많이 내라. 투자 안 하고 연구개발 안 하고 비정규직 많이 써서라도 당장 이익 많이 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익을 내면 그중에 많은 부분을 배당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골병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한 게 바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GM대우는 지난해 2,900억 흑자를 내고도 파생상품 존실 2조원 때문에 또다시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10년 전 그날처럼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하다. 이게 엄한 금융에 다 다 퍼두어 놓고 다 날렸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 노름판에서 다 잃어버린 꼴이 돼버렸잖아요. 샛바지에서 돈 벌었는데. 어떻게 되찾은 일자리인데. 그때의 악몽을 다시 겪어야 하는 것일까.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섭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앞으로 우리 저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이거보다 10배 아니면 정말 100배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스러워요. 이 시대. 금융이 경제의 핏줄이라면 사람과 노동은 그 혈액이다. 혈액이 돌지 않는 핏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예 또 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의 가치라든가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닌가. 땀 흘려서 이런 만큼 돈을 받을 때 보람이 있어야지만 현대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뉴욕 외곽도시 이타카. 이 지역 주민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 마이클은 요리사다. 이타카의 시간은 1시간 정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은 모두의 시간과 똑같이 됩니다. 이곳에서 돈은 몇 시간 동안 일했느냐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화폐는 달러 대신 시간이라는 의미의 아워를 주로 사용한다. 마이클은 종종 일하고 얻은 아워를 이곳에서 지출한다. 이타카 머니는 이타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자체 통화다. 이타카 아워로 식품이나 책을 살 수도 있고 목수일이나 전기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자신이 즐기는 일을 통해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아워는 은행에서도 통용된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땐 은행에서 빌리지 않아도 노동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얻을 수 있다. 서로 필요한 부분에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내 고용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실업의 공포는 거의 없다. 이타카에서 돈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한 노동의 결과물이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산진금융의 힘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간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산진국의 금융경제 모델에는 지금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판률에 대해서 투기할 수 있죠. 주식에 대해서 투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게 점점 더 많아져서 주가 지수에 대해서 투기할 수 있죠. 곳곳이 투기판입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심에는 첨단 하생산품이 있었다. 미국이 제조업이 안 되니까 경쟁력 있는 금융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경제권을 계속 주도해 나가자. 그것의 하나의 형태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파생산품이다. 제조업을 외면한 채 대출과 소비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미국. 그 결과 이제 그들의 빚은 약 11조다. 미국 시민들은 1인당 4,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달러 지폐주의에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듯 신의 가호를 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달러의 미래에 의문을 표시한다. 미국은 그동안 돈을 너무나 많이 찍어냈다.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입니다. 지금 비상을 꼽고는 자는 중국이다. 한 나라의 돈은 강력한 실물 산업을 기반으로 쌓여진다.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혼란에 빠진 치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역사 속에서 제국의 멸망은 금융거품의 몰락과 함께 해왔다. 지금 세계는 숫자화된 돈의 거품 속에 빠져 있다. 이것이 오늘날 쩐의 제국의 실체다. 이 거품과 함께 몰락하느냐. 거품의 위기에서 빠져나와 살아남느냐. 그것은 땀의 대가로서의 돈. 그리고 실물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돈의 의미가 어떻게 재평가될 것인가. 그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혜주 일대입니다. 3.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양이 왔다!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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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